우리 예비고의 친구들 반갑습니다. 메가스터디 열정국어 성경쌤입니다. 자 이제 우리 새학기 시작이 얼마 남지 않았죠. 그래서 우리 예비고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1학년 때 내신 대비를 엄청 힘들게 했다 보니까 내신이 벌써 엄청 걱정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또 우리가 1학기에 쓰는 교과서를 알잖아. 출판사를 알잖아. 그래서 아마도 이제 좀 미리 예습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예습을 해야 될지 좀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. 아니면은 이미 벌써 예습을 시작한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예습하는 방법을 좀 잘 몰라서 좀 효율적이지 못한 그런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자 오늘은 선생님이 예비고의 문학자습서 어떻게 예습하면 좋은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사실은 1학기에 문학 말고 다른 뭐 예를 들어 합법이라든지 엄매라든지 이런 거 다른 거 쓰는 그런 학교도 있을 거긴 하지만 그래도 문학 교과서를 쓰는 학교들이 제일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문학자습서를 어떤 식으로 예습을 하면 좋은지 자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. 1학년 때는 사실 이 교과서 예습이 적중률이 굉장히 높아요. 1년 내내 쓰니까 뭐라도 봐두면 나중에 어쨌든 내신 대비 나오거든 근데 2학년은 이 문학 교과서든 뭐든 교과서를 한 학기에 거의 한 권밖에 안 쓰거든 그리고 양은 또 1학년 때보다 훨씬 많아요. 그래서 적중률이 좀 떨어져요. 내가 지금 미리 열심히 본다고 해도 그게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갈 확률도 대단히 높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부터 시험 범위에 가장 잘 들어가는 반드시 좀 들어가는 그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걔네들을 먼저 집중적으로 예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아니 기껏 공부했는데 시험 범위 빠지면 너무 좀 억울하잖아요. 그죠? 자 그러면 이 문학자습서를 보실 때 일단 자습서예요. 교과서는 아무것도 안 적혀있잖아. 그러니까 예습을 하고 싶어도 뭘 예습을 할 수가 없어. 그냥 본문을 한 번 읽는 의미밖에 없는데 본문 그냥 한 번 읽는 거 가지고 문학 내신 예습 제대로 못해요. 1학년 때보다 훨씬 더 표현이 어렵고 외부 작품 연계율도 훨씬 더 높고요. 작품만 보는 거에서 그치시면 안 되고 문제 유형도 보셔야 돼요. 같이. 자 그래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예습을 하실 때는 자습서를 추천을 합니다. 얘가 내용 해설이 다 적혀있으니까. 자 그러면 문학자습서에서 우리가 뭘 예습을 해야 되냐. 자 먼저 자 첫 번째는요. 시문학이에요. 사실 이제 문학 작품이 대단히 많이 실려있죠. 이걸 한 학기 만에 다 하기는 무리가 있어. 학교 선생님들 진도 빼는데 대단히 무리가 있습니다. 자 그래서 골라서 시험범위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소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긴 작품은 본문이 너무 길다 보니까 시험범위에 이렇게 좀 집어넣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. 근데 시는 달라요. 시는 딱 하루만 투자하면 한 작품 진도 다 뺄 수 있어. 자 그리고 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중요한 대표적인 작가 작품들이 문학 교과서에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엄청 유명한 그런 작품들이야 학교 선생님들이 되게 선호하는 그런 작품들이에요. 시는 거의 웬만하면 시험범위에 다 들어가요. 자 그래서 문학 교과서 자습서를 공부를 하실 때는요. 소설 말고 시부터 공부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. 소설은 나중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때 이제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요. 그리고 소설 같은 경우에는 딱 완전 암기 스타일로 가는 경우가 많아. 근데 시 같은 경우는 표현법이라든지 외부 작품 같은 경우 연계돼서 외부 작품형 문제로 수능형 문제로 어렵게 출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를 미리 예습을 하셨을 때 예습 효과가 훨씬 더 뛰어납니다. 자 그래서 시 부분 현대시든 고전시가든 자 시 부분만 골라서 먼저 공부를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. 자 두 번째 고전문학 우리 문학 교과서 보면 한 3단원이나 4단원쯤 보면 시대별로 고전문학 시대별로 작품 정리하는 그 단원이 나와요. 그 단원은 시험에 무조건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되게 어렵게 출제돼. 당장 우리가 이제 국어 선생님이 문학 담당 선생님이 한 반에 두 분씩 들어오실 때가 많거든. 뭐 문학 A, 문학 B 이런 식으로. 그래서 그러면 한 분은 1단원부터 진도를 나가시고 또 다른 한 분은 이 부분. 고전문학부터. 진도를 이렇게 동시에 빼는 그런 학교들이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앞부분만 열심히 예습을 했는데 이 고전문학 단원은 약간 뒷부분 중간 이후 단원에 있거든. 3, 4단원 이쪽에 있거든. 거기를 갑자기 진도를 나가니까 애들이 엄청 당황해서 어 뭐지? 왜 이 부분을 진도를 나가지? 이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얘가 진짜 어려워. 자 그래서 시대별로 이 고전문학은 자 시, 소설 할 것 없이 다 나와요. 소설 아니라 산문. 이런 뭐 설아나 가전체나 이런 거 들어가 있는 것도 거의 웬만하면 다 시험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단원은 특별히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공부 순서를 좀 잡아보자면 일단은 처음부터 1단원부터 순서대로 공부를 하실 때에는 시문학만 골라서 보시다가 중간에 고전문학 관련된 단원이 나오면 여기는 그냥 다 본다. 다 본다. 순서대로 다 본다.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공부를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자 그러면 아니 그 어떤 식으로 봐야 되나요? 이 작품을 뭘 봐야 될지 단원을 뭘 봐야 될지는 알겠는데 그럼 얘네 한 작품 한 작품을 볼 때 주의사항은 없나요? 있죠 있죠. 조금 더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. 사실은 이제 우리 친구들이 그 작품을 모르잖아. 뭐 알면 좋지만 모르는 작품들이 대부분이잖아. 그런 경우에서 갑자기 본문의 해설을 읽게 되면 뭔 말인지 몰라요. 무슨 말인지 몰라 해설도 좀 어렵게 써있기 때문에 포인트를 못 잡아요. 자 그때 중요한 게 바로 학습활동 되겠습니다. 학습활동은 그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뽑아다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놓은 거야. 그러니까 그래서 서수령 적중률도 대단히 높아요. 어차피 내신기간에 외워야 되는 내용이긴 한데 근데 얘를 먼저 보잖아. 그럼 이 작품에서 뭐가 중요한지 다 보여. 뭐가 시험에 나올지 먼저 이게 딱 느낌이 와요. 그래서 학습활동에 예시답까지 다 적혀있으니까 그 예시답 내용까지 꼼꼼하게 한 번씩 읽어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작품을 꼼꼼하게 해설까지 읽어주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. 이때 주의사항은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. 처음부터 보자마자 암기하려고 드시면 안 되고 내가 아는 표현인지 모르는 표현인지 어휘를 보셔야 돼요. 자 본문에 있는 어휘도 중요하고요. 본문 밑에 있는 그 주석풀이 있죠. 해설. 그 해설에 있는 말 중에서도 모르는 말이 있으면 안 돼. 예를 들어서 주관적 변용이라는 말이 써있어. 풍요법이라는 말이 써있어. 그럼 그게 뭔 말인지 알아야 돼. 그게 먼저예요. 그 다음에 나중에 암기를 해주시는 겁니다.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한 번씩 쑥쑥 읽으시면서 내가 아는 말인지 모르는 말인지 모르는 말 나와서 다 체크. 다 동그라미.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찾아. 그냥 구글에다가만 쳐도 사전에다가만 쳐도 그 말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한 번씩 다 확인을 좀 해주시고 그 상태에서 모르는 표현이 없는 상태에서 나중에 학교 진도가 확정이 되면 학교에서 그 작품을 진도 나가면 진도 나갔다는 건 확정이라는 얘기야. 시험범위 확정. 자 그러면 그때 다시 복습을 하시면서 암기를 꼼꼼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선생님 강의로 같이 예습을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선생님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모든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면서 어이풀이까지 해드리면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 수업 순서대로 따라가시면 돼요. 근데 강의 안 듣고 혼자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잖아. 그래서 혼자서 자습서 구매해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학습활동 보고 본문 해설 보면서 모르는 표현 잘 체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끝나면 그거 내용 다시 한 번 찾아서 적어놓고 그리고 나중에 시험범위 확정되면 아 그때 내가 다시 이걸 암기를 하겠다. 학교 필기 얹어서 암기하겠다.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 계획을 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우리 예비고의 친구들이 사실 바쁘지. 수능 공부도 해야지. 산모 중요하니까 산모 공부도 해야 하고 하는 건 맞는데 근데 우리 예비고인데 2학년인데 내심 버릴 거예요. 내신 아직 버리기에 미련이 많이 남았잖아. 내신 해야 되잖아요. 그치? 특히 1학기 때 되게 열심히 해봐야 되잖아. 모든 걸 다 걸고 해야지. 근데 해봐서 알죠? 그때 가서 열심히 하는 건 진짜 무리가 있어요. 그때 가서 열심히 해서 1, 2등급 받는 건 한계가 있다고. 왜? 학교에서 안 가르친 걸 너무 많이 낸단 말이야. 1학년 때보다 더 많이 낼 거예요. 2학년 때는. 자 그래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건 항상 준비를 해야 된다. 선생님이 맨날 맨날 강조하는 내용이에요. 자 우리 친구들이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시험 범위. 자 바로 이 자습서로 예습하기 입니다. 자 그래서 예습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일주일에 한 두세 작품 정도씩 진도 계획에 넣어서 국어 공부 계획에 넣어서 같이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예습도 화이팅! 안녕!